알겠죠? 그거 수호재가 뭐냐? 지문에 나오죠, 읽어보니까. 어휘풀이 보이세요.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이래, 수호재가. 큰형님 집 이름이 수호재야.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었던 거야. 아파트 사러?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? 뭐라고? 아파트 이름이 길어? 아파트 이름이 길어? 뭔데? 길어봐야 한 세 줄 되겠어? 뭔데 아파트 이름이? 아파트 이름이 아니었구나. 이거 왜 이렇게 길어? 목동, 일단 목동 동네. 센트럴, 아이파크, 위브. 아, 목동의 중심지에 있는 아이파크. 공원 아파트예요. 이게 아파트마다 이름이 있잖아. 너도 아파트 살겠지? 이름 뭐예요? 아, 궁금해. 이렇게 안 알려주려고 하면 또 궁금해요, 이게. 아, 그래? 비밀이야? 아, 알고 싶어. 아파트 이름이 뭐야? 현대 3차. 현대 건설에서 지은 1차, 2차, 3차 중에 3차 아파트. 이런 거겠지?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있잖아. 이게 이름이라고, 집 이름. 알겠어요? 예. 나는 처음에... 동네 V